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상용 포란도 투리스모 4WD 샤또 9인승 하이루프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7년형이구요 주행거리는 17만 7000km 주행했습니다 엠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하이루프 있구요 전면 유리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하구요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랙 보이지 않구요 범퍼 볼게요 범퍼 쪽도 쭉 살펴보시면 컨디션 양호하구요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네 뭐가 묻은거구요 휠 컨디션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구요 신품 8mm 기준 4.72mm로 55% 이상 남은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구요 옆쪽 살펴보시면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구요 도어 쪽에 부펜 터치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구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네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많이 신경 쓰이시실 정도는 아니구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제로로 맞췄구요 심품 8mm 기준 3.94mm로 50% 가까이 남은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구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구요 이쪽은 참고 한번 해주셔야겠구요 트렁크 내부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구요 뒤쪽에 보시면 바닥에 쭉 코일매트 깔려있구요 현재 4열 시트 탈거해 놓으신 상태인거 같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구요 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 쪽 살펴볼게요 사이드 스텝 있구요 이쪽은 살짝 참고해주셔야겠구요 쭉 컨디션 확인해보시구요 사이드 미러 부팬 터치 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생활기스 살짝씩 있구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7만 7천 8백 97키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구요 크루즈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구요 핸들 왼편에 보시면 파트타임 사륜 사용 가능하시구요 위쪽 볼게요 ECM 룸미러 있구요 하이패스 있습니다 뒤쪽으로 블랙박스 들어가 있구요 센터페이셔 쭉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구요 작동 잘 되네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거 확인했습니다 버튼 시동이구요 이어서 쭉 보시면은 시각잭 꽂아서 사용 가능하시구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포시트 양쪽 동일하게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면 2열 공간도 넓구요 앞쪽에 USB랑 그리고 시각잭 사용 가능합니다 바닥에 폴매트 쭉 깔려 있구요 천장 보시면은 리무진 천장 들어가 있구요 조명도 조절해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3열도 공간 넓구요 4열까지 하시면은 9인승으로 충분히 편안히 탈 수 있겠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접속량이 있구요 쭉 볼게요 외관상 류 보이지 않구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있습니다 타이어 뒤쪽 편마무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지져짐 없구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편마무 없구요 등속 조인트 부트 지져짐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도 노유 보이지 않구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볼게요 이렇게 쭉 보시구요 앞쪽에서도 볼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리구요 노유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앞쪽 타이어 편마무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지져짐 없구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무 없구요 등속 조인트 부트 지져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구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4WD 모델 살펴봤습니다 차량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구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ccommodate dominate but 5 5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